페이지 15 화면상에는 두번째 줄부터 책 15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부터 보시겠습니다. 반응하시기 시작하자. 단어 영상은은 이상 개선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나와서 구haרי 구haar의 long travel은 아내 날인이었습니다. 네네 민주시 también 드셨습니다. 나머지 재활 приед spanning several km이 많았고 대여행해주셨습니다. 국민의 considerable Woods had been able to nicely 가지고 아 culminatesaine을 발견했습니다. even so Norway was crushed in her mind Aunt Mari had pictures Norway as she remembered it from the map at school up above Denmark Norway was pink on the school map she imagined the pink strip of Norway crossed by her fist are there German soldiers in Norway now the same as here yes Papa said in Holland too Mama added from across the room and Belgium and France but not in Sweden Aunt Mari announced proud that she knew so much about the world Sweden was blue on the map and she had seen Sweden even though she had never been there 자 여기까지가 페이지 15까지 였습니다 자 여기 표현 보시면 into the silence 자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은 침묵을 깨고 엔마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왕은 우리를 보호할 수 없었는지 왜 그는 나치스와 싸우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 독일군이 덴마크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왜 싸우지 않았는지 말이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하시죠 우리는 아주 작은 나라이며 타인이 조그만이죠 그 다음에 enormous 거대한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큰 적이며 우리의 왕은 현명했다 wise 현명한 이 말이죠 He knew how few soldiers their market 여기서는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말하면 few가 여기는 부정적으로 써여요 그죠 덴마크에는 군인들이 별로 없었다 이야기에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 만약에 if we fought 전쟁을 하면 많은 덴마크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싸우지 않은게 현명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왕이 현명했다 그래서 엠마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노르웨이는 싸웠다고 말합니다 이에 아버지는 이제 fiercely 하면 격렬하게 말이에요 노르웨 사람들은 아주 격렬하게 싸웠고 군인들이 숨을 큰 삶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crushed 뭉개졌다 이 말이니까 노르웨이 미쳤다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표현 하나 보고 갈게요 노르웨이 crushed by a fist 여기 보시면 노르웨이 crushed by a fist Fist는 주먹이란 말이죠 주먹에 의해 뭉개진 노르웨이 뭐 직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좀 이상하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무력다짐 즉 군대의 총칼에 의해 패배한 노르웨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fist는 무력을 이야기합니다 엠마리는 학교에서 핑크색이었던 노르웨이를 떠오릅니다 여기 피츠를 떠올리다 마음속을 생각하다 이 말이에요 노르웨이가 핑크색으로 인정되어 있다 이런거죠 독일군 점령지는 여기 앞뒤 정황으로 봤을 때 독일군 점령지는 핑크색으로 지도에 표시를 했나 봐요 독일군이 노르웨이에도 있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면 요거는 이제 질문이 엠마리가 질문했는데 아빠가 예스라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독일군이 노르웨이에도 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디에요 홀랜드, 네덜란드죠 네덜란드에도 있고 그 다음에 벨기에와 프랑스도 있다 그리고 엠마리는 이야기합니다 스웨덴에는 없다 스웨덴에는 왜냐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학교에서 스웨덴은 지도에서 파란색이었다고 기억하면서 말했죠 그 다음에 엠마리는 세계 정황에 많이 알고 있는 걸 또 자랑스러워요 Proud that she knew so much about the world 자 다음 페이지 가실까요